마치 산과 산 사이에 갇혀있는 듯한 느낌 사방에 산에 갇혀있어 이맘때쯤 되면 부르는 노래가 있죠 해가 지기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너와 내가 있던 그 흔덕 풍경 속에 빨리 마지막 동선에 있는 문밖을 가서 친구에게 짜장면 자뽕 탕수육을 얻어먹고 가자 해가 지기 전에 또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랑 문막 문막 문막입니다 문막에서 내 휴학생때 부터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 문숙열이가 말리장승을 하고 있습니다 짜장면 짬뽕 겨울 오전 직장입니다 여기 와서 참새방앗 관측도 들려서 짜장짬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자 내 친구 짜장면집에 갑니다 문막의 마을리장승 여기 가구하는 편이죠 휴통이 필요합니다 휴통이 필요합니다 그냥 들어갈까요 자 여기다 여기다 차를 이렇게 대지 말고 누가 먹으러 올지 우리 쪽 방깥쪽이 대지 여기 아니지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지 내 친구 말리장승 중국집으로 국조에서 산 만석 닭갈비 친구에게 선물로 줄라고 준비하고 가고 있지 네 네 자녀분 좀 절자 뭐가 문절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여기 앉아 친구예요 바쁘네 승현아 왔다 어우 마을이가 마무리하고 나온다 반갑대 바쁘대 자 우리 만리장성 어우 승현아 아우 어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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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번호 좀 찍어라 여기 우리 아들 여기 3학년 진아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비닐이 없고 한 번 더 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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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고 아우 아우 아빠 친구 저기서 나를 낼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령이 내 올해 친구 저의 친구 우리 성령이 믿음을 잃지 않고 가장이 되어서도 또 딸을 다시 기회를 보내고 또 믿음으로 가장을 이끌어가며 하나님 기원 사업장 식당을 잘 이끌어 놓고 하나님 건강에 있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장세가 참 되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활하게 어려운 노력으로 지켜주시고 인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랜만에 신구가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바쁘지만 주여 죄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고 들어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딸과 아내가 아버지 하나 가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아버지 힘이 없을 때 힘들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주님께서 주신 음식 맛있게 먹고 또 힘을 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이승위로 드리겠습니다 형님 되는데 와 오 오 오 오 오 치영구가 이거 새우 크림소스 엄청 맛있다고 지금 소름나셨어 오 아구 이거 뭐야 칠 칠리새우 이야 태도했으니까 하나씩 먹어봅시다 아 저는 매우지 맵지 않을까 크림소스부터 먹어볼까 식사 으 아 흥 다리 예 으 으 으 야 이거만 물어 너 먹으면 맛있어 기절한다 새우가 완전 꼬독꼬독해 깍질맡지 말고 막 찍어서 매워 어린이는 그러니까 크림스 소스 먹는데 엄마 먹는 거야 새우를 먹어봐 쾅쾅 껍질을 한번 쪄고 자 당신 한번 먹어봐 와 고독고독해요 그렇지 진아 거기 먹어야 돼 괜찮아 매워지 먹어봐 이거 먹어봐야 돼 괜찮아 자 먹어봐 안 먹어봐 이야 아빠 매운거 좀 바라먹었어 그림도 안 먹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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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맛있다 그림도 안 먹어봐 그림도 안 먹어봐 그림도 안 먹어봐 크로소스 맛 너무 느끼해 다 먹어봐봐 느끼한 크림이 아니야 마요네즈가 비슷하게 으아 어 아빠 먹을게 너 이거 먹어봐 크림 소스 크림 먹어봐 크림 크림이지 꽉 깨물어 오 매워 크림 먹어봐 버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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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친구집이라 그런지 않아 얼마 했어 케어구가 너무 좋아 앙무즈가 살아있어 앙무즈가 살아있어 물을 빨리 먹어 뭐라고요? 식사 짜장 하나 짬뽕 하나 네 짜장 하나 짬뽕 하나 짬뽕 하나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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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좀 먹어봐 우린 짬뽕먹 짬뽕 가져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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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니 고기가 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 다 먹었어 와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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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기들은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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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벼봐 내이가 비벼봐 내가 비빌거야 두 손하고 비벼봐 여기도 짬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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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으로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비고 더이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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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우와 자 여기도 양념쪽으로 해야 되지 양념쪽 양념쪽을 돌려 오우 오우 국물 안 넣어 댓글에 보니깐 짬뽕 미친놈 이라고 생각하시네 짬뽕이 불맛이 나 그냥 입을 대고 먹어 못들어 못들어 면축이 안 돼 안 돼 다 먹을 거야 오빠는 못 주잖아 들기 힘들다고 그냥 자 그렇지 그렇지 이걸 한번 어기고 잡아 당겨 자 그렇지 자 됐어 마크 먹어 자 오빠 이 맛을 주고 오 잘했어 자 두 분 씨나 한번 구입해 자 자 먹어봐 진행하네 자 우리 진화부터 한번 먹어볼까 짜장면 킬러 우리 진화 면축이 들어가나요 오 오 떠나치마 떠나치마 꼭 씹어봐요 끊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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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부러 끊어 일부러 끊어 오 오 오 맛이 어때요 어 와 진영이 한번 먹어봐 이야 진영이는 끊어 통처로 안먹을까 아빠 이거 맛있을 줄 알아 너무 맛있다 더워 맛있다 놀래요 어때요? 안 돼 맛있어 저는! 너무 traumatisiert 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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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